요다야 오늘 어디 간다 했지 우리? 몰라 어저께 밤에 아빠가 얘기했는데 배붙는데 아니? 호호호호 간다 했는데 어디지? 응 산타마을 맞아 산타마을 간다 했지 공준이 뭐 맘에 들어요? 응 신고 입고 잤어요 어제 요다 머리가 왜이렇게 웃겨 지금? 보이기도 빵빵하고 응 응 오늘 산타마을 가가지고 우리 산타 할아버지 올까? 응 그래 알았어 자 메리 크리스마스 간식 먹을래요 간식? 응 영상이 업로드할 때쯤이면 크리스마스가 한참 지났을텐데 간식 간식 먹을거에요? 응 간식부터 먹으러 갈까요? 응 아니 나 밥부터 먹어야 되잖아 우리 어 루다 오늘 어디 특별한 데 간다 했잖아 우리 어디 가죠? 록스마켓이라고 되게 유명한 데가 있는데 거기가 지금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라서 산타로 꾸며놨대요 아 그래요? 간식 먹고 싶어 간식 먹고 어 열심히 가다 한번 나올거야 가자 아빠 손 잡아 지금 배가 너무 고플 시기니까 원래 밥 먹기 전에 간식 안 주는데 이거 첫날 샀잖아 우리 마트 가서 그치? 먹어요 어 이것만 조금 줄게 엄마가 지금 배가 고프니까 자 하나 먹어봐봐 맛있나 오 예스 맛있어? 근데 이거 많이는 못 줘 밥 먹으러 갈 거니까 알았지? 고마워 아빠 어 엄청 큰 트리 있어 여기 어디? 오 그러네 저기 엄청 큰 트리가 있구나 루다가 찾았어? 어 루다 최고 아 지금 저희는 길이 한 밥 먹으러 왔어요 네 와플이랑 간단하게 샌디치 하나 먹고 가서 또 막 산타마켓 가서 먹으려고요 엄마 어 배고파 빨리 맛있는 거 먹자 네 그리고 어떤 식재료를 드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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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lijk 대기작기 네 그치 네 응 잘했는데 그리고 음식 나올 때 뭐라고만 해야하는 거야? 응 땡큐 그렇지 여럿 오케이 땡큐 그리고 조심조심 맛있어? 코 벌렁벌렁벌렁 맛있게 먹어 아이스크림이다 어 아이스크림 있지? 아이스크림은 조금 떠먹어도 되는데 엄마 음식 먹기 전에 뭐하지? 뭐야 타지 자 그럼 저희는 이거 맛있게 먹고 이제 조금 이따가 산타마켓을 가보겠습니다 조금 이따 봐요 산타마을로 들어가려면 아기 산타로 변신해야 돼요 누나 언니 산타인데? 언니 산타야? 어 아이 봐라 가자 갑시다 가보자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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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가 나 빠르지 큰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산타마켓을 못 찾고 있어요 안 하는 건지 아니면 나중에 오는 건지 날짜는 내일까지라고 했는데 산타마켓을 못 찾고 있어요 지금 말해 지금 루다한테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오 마이 왜? 1월 8일까지 닫는데요 뭐를? 락스마켓이 어디 사탕 사러 가자 그래 맞아 사탕 사러 가자 여기야 봐도 어디가? 여기 여기가 사탕 파는데요? 맞아 갔다 오자 여기야? 응 누나 같은 여기가 산타마켓이다 응 엄마가 준거 엄마가 준거 그래 가자 일로와 먹어봐 무슨 맛인지 아빠 너무 궁금해 응 수박 맛이야 수박 맛이야? 응 너무 맛있겠다 아빠 한입 딱 먹으면 맛있겠는데? 안돼 아빠는 사탕이 없는데? 그렇지 그렇지 내가 나뭇잎 줄게 아빠는 나뭇잎 먹어? 응 이거 혀 먹으러 가빠? 응 최고의 효녀구만 안 돼 그래서 지금 가는 행성지가 어디죠? 마틴플레이스라고 대형 트리가 있는 곳이에요 70년대부터 대형 트리를 설치했더라고요 응 맞아 여기서 여기 야 트리가 크긴 정말 크다 옳지 엄청 작아르다 끝도 없어 끝도 없어 놀이터 있나? 아 놀이터 갈까? 로다야? 가 그래 응 자 여기는 어디죠? 하이드파크입니다 되게 유명하고 큰 공원이에요 하이드파크가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옆에 이 샌트메리스 대성당이 있어요 엄청 멋지죠? 하하 루다랑 민정이는 지금 저기서 사진찍고 있어요 루다야 엄마 봐봐 멋진 건물 앞에서 포즈 좀 취해볼래? 표정이랑? 하하 루다가 사탕 먹었는데 정신팔려있고 민정이는 사진찍고 있어요 예쁜 발레는 어때? 여러분들이 인스타에서 볼 수 있는 루다의 사진들은 다 이런 노력으로 탄생하는 거예요 하하 하하 미소정 지금 이제 놀이터 가서 루다가 좀 노는 거 보도록 할게요 우리도 좀 쉬고 오늘 너무 많이 걸었어 우리 여행 가면 놀이터 투어하잖아 가시죠 가서 놀아 재밌게 놀아 아.. 근데 어떻게 그러는 거지? 미끄럼틀 타야 되는데 미끄럼틀 타려면 저기 사다리로 올라가야 된다 이쪽으로 와서 여기를 타고 내려오는 거야 자 여기 잡아봐요 옳지 옳지 오 그럼 잘한다 옳지 옳지 잘했다 김민정이가 아가씨 때 여기 와가지고 혼자 유학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저랑 딸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호주에서 노유터에서 놀고 있는 거 보니까 좀 뭔가 색다르네요 한 걸음 두 걸음 콩 콩 콩 옳지 다 와간다 조심해 타 누가 탈 거야? 내가 타요 스스로 탈 수 있을까? 엄마한테 태워달라고 해, 루다 태워도 돼요 그래 도와달라고 하는 건 나쁜 게 아니야 슝 슝 슝 이제 이거 탈이에요 이거 탈 이거 봐봐 이거 안전하겠지? 근데 뭔가 이상하네 루다 엉덩이를 뒤로 해야지 카페 가서 좀 쉬고 싶다 어 나오면 여기 태워두고 우시야 가보자 우시야 가보자 그대 더 내가 믿어주는 홍삼 말 깨서 떠서 있어 믿어주 믿어드 연습하고 있는 거야? 찰떡이 밀어주는 거? 하하하하 그대가 싸우는 것 같은데 하하하하 쥐고 있다 쥐고 있어 헤헤헤헤 그래도 찰떡이 밀어주려고 연습하는 게 얼마나 기특해 아이고 아이고 또 맞았어 웃기다 어? 누가 한번도 여기에 버려놨어 그러게 누가 쓰레기를 버려놨네? 내가 버려야겠다 그래 버려 쓰레기 다 주우려고? 아... 오마이갓 저깄다 쓰레기통 로다야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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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착한 일 잘했으니까 사나타로 또 선물 주겠는데? 루다? 벗어주니까? 어 쓰레기 잘 버렸으니까 맞아 루다게? 갑자기 거기 왜 앉아있어? 봉투다 뭐해? 루다 얍 봐봐 이렇게 쓰고 다닐 거야? 이렇게 쓰고 다닐 거야? 쓰고 다녀야 돼 응 땡큐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거 좋아요 엉덩 와 너 반짝반짝 머리 됐다 멋있다 이거 예쁘다 왜왜 내가 해볼게 잠깐만 내가 해볼게 어 자 해봐 됐다 이제 그만 머리 건들지마 가자 이제 초록불이니까 갑시다 머리 계속 신경쓰이다 이제 계속 있어 루다 바람 불어도 안 날아가 걱정하지마 나다갈 것 같아 아니야 엄마가 뒤에서 잘 잡고 있으니까 걱정하지마 아이고 이러다 그렇지 그렇게 자연스럽게 내두는 거야 아니면 엄마가 안 날아가게 이렇게 싹 루다 머리로 어 그럼 되겠다 이렇게 할게 그럼 안 날아갈 거야 이제 딱이다 딱이다 됐어 루다 머리에 걸려서 안 날아가 절대 안 날아가 야 한국 같은데 지금 자기 머리 위에 반짝반짝거리네 보고싶어 한번? 어? 한번 보고싶어 루다? 응 기다려봐 보여? 응 엄청 이쁘지? 내가 보일래 이거 빤딱빤딱 하는지 보일래 어? 빤딱빤딱 하는지 보일래 들고 다닐 거야? 응 예쁘다 너무 예뻐요 예뻐요 예뻐요? 톡톡톡 이거 파는 데가 많네 저기도 저기도 꼬마이가 보라색 샀다 저기 봐봐 저기 언니도 보라색 샀어 뭐라고? 머리 쓰고 있어 머리에? 내가 갔다 올 어디가? 나 언니보다 언니도 썼다 언니도 썼다 언니도 썼다 안녕해 언니 언니 언니도 썼다 나도 썼다 나도 썼다 썼다 옳지 옳지 와 너무 예쁘다 가자 가자 누구 따라하는 거야 루다 엄마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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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맞아 무슨 소리지? 무슨 소리예요 엄마? 헤헤 그러게 무슨 소리일까 가서 확인해 보자 아니 또 굳은 소리 아닐까? 괴물 소리? 무슨 소리? 괴물 소리 아닐까? 괴물 소리 아닌 거 같은데? 예쁜 소리인데 헤헤 왜 이렇게 턱을 내밀었어? 헤헤 지금 나름 탐정표정이야 탐정표정 헤헤 뭔가를 발견하려는 탐정표정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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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쓰 헤헤 チ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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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웨ufen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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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거 같아 헤헤 헤헤 루다 봐, 루다. 저기 아저씨가 연주하나 봐. 박수! 소심한 박수, 이거 봐. 우와. 루다, 이거 봐. 부리아카랑 다르지? 제가 타팀 찍을 거예요. 루다가 찍을 거야? 네. 엄마 아빠도 찍어줘. 엄마 아빠도. 엄마 아빠 찍고 있어? 잘 찍혀? 자, 오늘 이렇게 호주에서 여름에 크리스마스 처음으로 보내보네요. 졸려. 루다가 지금 시간이 늦은 게 아니라 루다가 낮잠을 앉아서 그래요. 지금 이 영상이 업로드 되지만 한참 크림스가 지났을 테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보시면서 크리스마스 즐기시길 바라면서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버전트리로서 우선 레드가 뛰어! 흐흐흐흐흐 헤헿 에라이 어지럽지? 아흫 네 ербай 징글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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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스